반갑습니다. 박수현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과 같이 마지막에 보는 책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5시간에 끝내는 이렇게 나왔는데 강은 한 6강 정도 나올 겁니다. 알겠죠? 5시간 좀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되라.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. 자, 일단 소개입니다. 항상 선생님이 소개를 합니다. 선생님 뭐 이런 사람입니다. 상당히 오랫동안 메가서에서 강의를 했고 강의 자체도 뭐 여기저기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. 일단 우리 1년 커리큘럼의 마지막입니다. 진짜로 지금 데이브레이크 시즌1은 끝냈고 데이브레이크 시즌1 2하고 시즌3만 남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는 책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우리가 지금 현재 2위치에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이제 수능 고문 끝인 거야. 알겠지? 드디어 다 와가. 마지막에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우리가 이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학생들이 좀 이렇게 긴장도 많이 하고 뭐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돼 얘들아. 하던 대로 하면 되고 그거에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어줄 그 강의를 선생님이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. 알겠죠? 같이 한번 해봅시다. 열심히. 일단 구성은 한 45분 정도로 6강인데 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작년에 넘어갔어. 근데 선생님이 일단은 시간을 저 정도로 잡아놓고서는 이제 유연하게 좀 활용하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 다 여기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촬영할 겁니다.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구학원 전범위 압축서머리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스피디하게 진행이 될 거니까 무슨 내용들을 잊어버렸는지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. 알겠지? 자 그리고 이제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개념 빈칸 채우기인데 빈칸이 곳곳에 있어요. 어떤 단어들 빈칸 채우는 거고 그냥 그냥 수업 들으시면 쭉 채우시면 됩니다. 그거는 그리고 작년 수능 올해 6, 9평 단원별 수록 단원별을 쪼개가지고 수록을 했습니다. 사실은 작년 수능은 기출문제들이 다 나와있긴 한데 올해 6평과 9평은 기출문제들이 나와있진 않잖아. 문제집 자체가.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수록해놓는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에는 올해의 모든 기출 그냥 모의고사 형태로 그냥 다 기술을 해놨습니다. 이거를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죠?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강좌 특징인데 작년에도 마지막에 본 적이 인기가 되게 많았어. 선생님이 좀 빨리빨리 좀 찍으려고 하는데 선생님도 일정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긴 하겠습니다. 열심히 찍어볼게 한번. 2024 수능 직전 딱 6강으로 지구과학 단원별 핵심 개념 완벽 정리.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필요한 것들도 쫙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. 그래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이제 약간 각인을 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그 머릿속에 약간 문신을 새기면 안 되죠. 안 지워지니까. 그쵸? 약간 각인을 하듯. 일단 수능 때까지 절대 안 잊어버리게. 퇴서를 다 해볼게요. 선생님이. 그리고 이제 주요 개념 빈칸 채우기인데 당연히 지구과학은 개념이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개념을 확실하게 좀 하고 지금 현재 시점이 9평이 끝난 시점인데 9평도 문제가 쉬웠잖아요. 그쵸? 근데 자꾸 앞에서 틀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. 그래도. 그게 내가 쉽지 않으면 어려운 거 그냥 얘들아 시험이. 알겠지? 그게 개념이 비어있는 걸 갖다가 확실하게 채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.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고. 그 다음 2024학년도 주요 기출내용 반영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. 이거는 뭐 기출문제들 같이 보면서 어떤 특징으로 나왔는지 그걸 갖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죠?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. 거의 뭐 그냥 다 떠먹여주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알겠지? 그래서 강의 딱 들으면 아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다. 공부해야 되겠다. 좀 더 이제 우리가 개념편만큼 길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는 못해 애들. 알지?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틀을 딱 짠 다음에 머릿속에 이 프레임이 딱 만들어지게 만들어질 테니까 그건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잘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. 그렇게 공부해 왔고 나도. 그러니까 같이 한번 알려드릴게요. 알겠지? 같이 한번 해보자. 자 내가 맨날 하는 얘기야.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알겠죠? 우리가 마지막에 보는 책이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. 절대로. 지구과학은 어느 순간도 늦지 않습니다. 알겠죠? 선생님이 심지어 수능 전날에도 아직 늦지 않았어.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좀 농담적으로 하는 얘기긴 한데 왜냐하면 개념을 암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전날 봐도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절대 늦지 않으니까 끝까지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. 알겠죠? 꾸준하게 하시고 포기 안 하면 우리 반드시 성공한다. 알겠죠?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수능 끝내고 여러분들 즐겁게 대학합시다. 자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끝!